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를 위한 마치로 선을 임시 국회로까지 정했습니다.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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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아무런 답이 없고 간호법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 전 국민의힘과 선거 후 국민의힘은 다른 정당인가?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을 손바닥 지집듯 하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란 말인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 국민을 위하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개미년 새해 새해 소망으로 다시 희망을 걸어본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멈추고 간절한 호소가 희망으로 변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싶다. 대선에서 공감으로 해야 할 수 없는 것이야. 국민의힘은? 간호흡폭이야. 간호흡폭 Ан호흡폭! 간호흡폭 쉽게 놔. 간호흡폭! 간호흡폭! 간호흡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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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 즉각 이해봐라 즉각 이해봐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극한 소모적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본회의 부위를 위한 마지노선을 임시 국회로까지 정했다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홀로 국민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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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은 1년 10개월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1대의 계획이 오줍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구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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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